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유절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이 21위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했는데요. 이번 페스티벌은 2016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제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김천식 사무총장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직지국제코리아 페스티벌이 지난 1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자리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직지라는 말은 청주 시민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행사가 국제행사로 열리는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이런 이름을 갖고 있던데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주시에서는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이 2016년도에 처음으로 했고요. 올해는 경련제로 두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작은 축제로 직지축제를 했고 유네스코 직지상을 또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지축제와 유네스코 직지상을 합쳐서 국제행사로 승격을 받아서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지는 다양한 가치를 조명을 저희들이 이번 행사에서 키포인트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 행사장에 오시면 직지의 다양성도 구경하실 수 있고 또 각종 주제전, 전시, 공연 등을 다양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2016년부터 국제행사로 열린다고 하셨는데 국제행사로 지정받기가 힘든 건가요? 어렵죠. 올해 전국에 한 축제가 2천여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2017년도에 국제행사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국제행사로 지정이 되려면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 또 국비가 10억 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으로 굉장히 심사가 어려운 심사인데요. 그중에 저희 청주시가 당당하게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역적인 축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된 건데 이제 행사를 진행한 지 일주일 정도가 돼가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좁습니다. 지난 공휴일 개천절에 정말 몇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저희 청주 시민을 비롯해서 서울, 경기, 안성, 평택 여러 군데서 오셔서 정말 신났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지난해 청주시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유치한 만큼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행사의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가 2016년도에 맨 처음에 한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의 결과물이 지난해 유네스코에서 하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청주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 유치를 하면서 2020년도에는 청주의 유네스코 기록센터가 설립될 예정이고요. 또 이번에 하면서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개막식에 맞춰서 세계인쇄박물관협회의 총회와 창립식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오셔서 직지는 물론 세계기록유산에 대해서 다양한 가치도 얘기하고 또 많은 공론을 거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유치한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사실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센터인가요? 국제기록이 이제 세계에서 직지가 세계기록유산입니다. 2017년 말 세계에는 한 세계기록유산이 427점 정도 되고요. 국내에는 한 17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위대한 자산이고요. 그런 세계기록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발전하고 계승시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행사의 주제를 보니까요. 직지, 숲으로의 산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그동안 저희가 직지 축제를 거치면서 이제까지는 직지하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접근하기가 시민들도 직지는 다 아는데 직지의 내용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축제는 1377년에 백운하상 경한수님께서 흥덕사, 청주 흥덕사에서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석 활자다. 이렇게 해서 직지의 역사적 가치와 또 창조적 가치를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직지의 내면의 가치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행사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말이 나온 김에 청주에 산다고 하면 청주하면 직지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직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뭔가 뚜렷하게 대답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데 조금 쉽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네. 저희 이제 주제전에 오면은 거기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주제전 입구에 있습니다. 네. 마음을 바로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직지라는 것은 마음 수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행사장에 오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봐야겠네요. 축제장에. 네. 많이 오세요. 네. 이제 그런 주제를 바탕으로 행사를 여러 가지로 기획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 1원에서 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일단 예술의전당 광장에 오시면 환경설치미술작가인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석현 작가가 폐나무 자재를 이용해서 높이 한 18미터 되는 거대한 열리지 집지숲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작품은 우리가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무 그 다음에 또 폐목재 그걸 활용을 해서 자연의 환경의 보존성 또 우리가 또 소통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직지숲을 만들었습니다. 직지를 느끼시는데 올해 주제가 다소 감성적으로 직지숲으로 산책이거든요. 직지숲에 오셔서 산책을 하듯이 직지숲도 거니시고 그 뒤에 책의 정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1377년에 직지가 편찬이 돼서 의미 있는 숫자로 1377권의 책을 모으려고 했는데 한 3천 권이 넘게 시민들에게 접수가 됐습니다. 책의 정원에서 책도 읽으시고 산책도 하시고 또 마음에 또 힐링도 하시고 해서 오시면 정말 다양한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연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공연들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들 매주 금, 토, 일에 다양한 공연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공연이 남아있는데 힐링 콘서트라고 해서 토요일마다 전국에 유명한 가수분들이 오셔서 했고 또 지난 10월 1일 날 개막식 때는 윤도연과 자우림 씨가 오셔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로 전국에서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양한 가수 크러쉬 10월 13일 날 옵니다. 정말요? 네, 인터넷 예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듣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2018 직직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김천식 사무총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규모도 지난 2016년대보다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데요. 2년 전에 행사랑 비교했을 때 올해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년 전에 할 때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한 기간은 한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군요. 네, 네. 2016년도의 행사는 전시가 좀 위주였습니다. 35개국 한 80여 작품들이 전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시민과 함께 체험하는 체험, 공연 그런 행사로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도 있고 공연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약간 전시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예술의 전당에 오시면 2016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1377 고려 저작거리입니다. 16년도에는 고인세박물관 주차장에서 했는데요. 올해는 문자위거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려 저작거리에 오시면 고려시대의 먹을거리, 만두 가게인 쌍화점, 또 고려시대의 절에서 두부를 만들었던 조포사, 또 사찰음식 체험 등등에서 고려시대를 지나가는 듯한 그런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한쪽 편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현대 음식의 후드트럭이 10대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고려 저작거리에는 고려시대 의복을 체험할 수 있는 고려 의복 체험도 있습니다. 또한 매일 행사 기간 중에 고려시대 마당극을 하루에 3번씩 오후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면 맨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네. 1시, 3시, 오후 5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도 잘 맞춰서 가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이나 아침, 저녁으로 여러 가지 공연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시간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 갔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공연이 다르니까 조금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몇 시에 펼쳐질까요? 저희들이 21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7시에는 윤재우 작가의 미디어 쇼가 펼쳐집니다. 아마 큐브를 이용해서 레이저 쇼도 같이 되고 있는데요. 관람객들이 청주에서 이런 거 잘 못 봤는데 너무 환상적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공연은 저희들이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오시고 또 지역에 버스킹 공연도 있고요.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요일에, 몇 시에 가든지 즐길 수 있는 체험이나 공연들이 정말 많네요. 공연은 주로 주말에 많고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까지 개장을 하고요. 금, 토, 일에는 저녁 9시까지 개장을 합니다. 주말에 오시면 더 많은 공연을 즐길 수가 있고요. 평일에 오셔도 공연은 다소 주말보다 작다 하더라도 볼거리, 또 체험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근데 말씀해 주신 사항들도 이 관람 포인트의 팁이 될 것 같은데 사무총장님께서 누구보다 직제 페스티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정말 추천해 주고 싶은 전시나 공연, 그리고 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소중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알려주시죠. 네, 저희들 많은 전시가 있는데 아까 주제전에서는 백운하상 경한 스님의 최초로 공개되는 진영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백운하상 스님이 진영이 없어서 저희들이 고증을 거쳐서 백운하상 스님의 진영과 가사, 장삼을 전시실에 마련을 했고요. 또 묘덕개첩, 묘덕비구니스님께서 직지를 만들 수 있게 시주를 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분의 또 의상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복진흥센터와 같이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서 그래서 묘덕의 고려의상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전 옆에 가면 직지가 그동안 있기까지 현대인분들의 16분의 미디어로다 직지를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이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되고 보존이 됐구나 하는 미디어 영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주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설치미술가인 강익중 선생님의 그리운 내고양이 있습니다. 요즘 남북 화해 무드에 따라서 3mm짜리 사기 조각판에 6천 개의 실향민들의 애환을 담은 나의 집은 글을 쓴 사람도 있고 그림을 그려서 한 공예관에 전시된 그리운 내고양도 있고요. 그래서 직지가 또 세계기록 유산이라서 시민이 나는 기록왕이다, 수집왕이다 해서 시민께서 모아주신 각종 희귀한 자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게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2년 전 행사 마찬가지로 올해도 시민추진단이 구성됐다고 들었어요. 먼저 시민추진단이 어떤 단체인가요? 네, 네. 저희들이 직지를 이번 행사에서는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무조건 홍보하는 것보다는 체험장 또 공연장 또 저희 전시장에 오셔서 느끼고 보시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려면 기획한 저희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께서 참여를 같이 동참해 주셔야 뜻있는 행사가 돼서 시민체험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직지세계와 시민홍보단도 있고요. 이분들이 또 고려저작거리에 오시면 청년문화컨텐츠협동조합에서 고려저작거리를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라운드아트라고 고인세박물관 주차장과 고인세박물관 일원 또 흥덕로에 생모래를 이용해서 직지를 테마로 한다거나 일반 주제로 해서 지역 예술가들이 또 그라운드아트를 준비해 주셨고 지난 개천절에는 시민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라운드아트를 시민들께서 동참을 해 주시고 또 아기들도 같이 그릴 수 있는 너무나 폭발적인 인기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민추진단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들이 직접 실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시민추진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역의 예술가분들이 돼 있습니다. 청년문화컨텐츠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지역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행사에 기획도 해 주시고 참여도 해 주시고 또한 또 예총과 민예총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이 공연도 같이 저희랑 해 주시고 또 미술가 선생님들이 같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직지 페스티벌은 직지 축제뿐만이 아니라 유네스코 직지상도 시상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먼저 이 상이 어떤 상인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상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 활자본인 직지가 이렇게 2001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청주가 기록문화유산의 성지로서 훌륭한데 그때부터 저희가 유네스코 직지상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의원들이 14명의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는 상인데요. 의미 있고 남다른 특별한 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남다른 상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기관이 선정됐는지도 정말 궁금한데 어떤 기관이 선정됐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기록유산 자문위원회 14분의 심사를 거쳐서 26개국 30여 개 기관이 개인이나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아프리카 말리공화국의 NGO 단체입니다. 사바마 디라는 기관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바마 딘은 이슬람 문서 보존을 목적으로 1996년도에 설립된 단체인데요. 아프리카 말리공화국의 북부 지역에서 전쟁 상황 속에서도 도서관 한 30여 곳에 보관된 자료를 전부 디지털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상황에서도 기록을 보존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에 정말 훌륭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2016년에 국제행사로 치러지고 난 후에 직지코리아가 지난 7월 경련제 국제행사로 승인이 됐는데 두 번째로 열리는 큰 행사예요. 그만큼 청주시에도 굉장히 큰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주의 위상이나 또 어떤 변화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세계인쇄박물관 협회의 창립식과 총회도 거쳤고요. 또한 직지상 발전에 영향이 있는 지난 2016년도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의 결과물인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도 유치를 해서 20년에는 저희 청주에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청주라는 도시는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을 통해서 기록문화유산의 성지로서 좀 더 다지고 또 세계로 발돋움하는 데 뻗어나갈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의 행사도 정말 기대가 됐는데 이제 행사가 2주 정도 더 남았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면 더 풍성한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많이들 찾아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주 동안 행사를 하면서 정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정말 멋있는 행사에 잘 왔구나 하는 조언도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들 청주가 청주 시민들 충북 도민들이 우선 많이 보시고 내가 청주에 사는 것은 직지 고장 청주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청명한 가을 10월에 저희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에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이 가을을 만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2018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